대포가 있는 남자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씨가 상당히 힘들었네요. 힘들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짐승은 양심이 없을 겁니다. 본능만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가슴 안에 깊숙이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은 자기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돈 봉투를 돌렸냐 안 돌렸냐 그게 주모자가 누구냐는 부분은 송영길 더블 민주당 전당대표는 잘 알 겁니다 자기가. 왜 인간이 짐승과 달리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찔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에도 여러분들 부르지 않은 데도 가고 그런데 지금은 또 감옥에서 일체일음 검찰의 그냥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구속영장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씨는 또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을 잘 알 거고 그런데 멀쩡하게 겉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송영길 씨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또 운동권 출신의 변호사네요. 이 사람들 당시에 변호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시험들 탁탁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법고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씨나 송영길 씨나 이렇게 운동권 출신의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법고시를 그렇게 쉽게 올랐단 말이죠.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변호사 되는 것하고 달리. 이 송영길이 남편이 한동훈 비판하니까 총선을 앞두고 구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네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의 돈봉투 살포의 후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아내는 12월 20일 날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회로 왔다. 정치적인 기획 구속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자성으로 부창부수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다. 송영길 전 당대표의 아내 남영신 씨는 송영길 전 대표가 수감된 경기도 의양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송영길 검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남편이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부인되는 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느냐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변호사입니다. 송영길 씨 부인이 남영신 씨가 운동권 출신인 변호사인데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숨졌다면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네요.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조사받고 나와 사람이 죽어나가느냐 그 다음 여러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씨가 무진장 힘들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본인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건이니까 동봉두 사건이 그냥 사실로 판명이 되면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훈 물병 발언이 나온 것이다. 송영길 전당대표가 거슨 멀쩡해도 되게 힘들었던가 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망감이 교차한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돈 봉투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강래구 씨라든지 윤관석 씨라든지 이정근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불어버렸지 않습니까 돈을 주 김 모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백일 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송영길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난날 걸어온 날들도 여러분들 많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서쳐 지나갈 것이고 그동안 내가 뭐 했나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돈을 쓰지 않았어야 될 건데 뭐 그런 후회감도 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안 물병 발언이 나온 것이다 부인처럼 여러분들 남편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집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그냥 포카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지만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책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전 장관을 금방진 놈 어린 놈이라고 지칭하며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 그게 이제 물병 발언인 모양이네요 술을 들지 않고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씨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현직 당대표고 공천권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김용 씨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무덤까지 입을 다물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송영길 씨는 전 당대표고 사람들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송영길 전 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백일화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힘들었겠죠 어떻든 검찰 소환조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어지지만 세 번째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차 소환 통보를 한 뒤에 불응할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는 방법 강제 구인하더라도 이제 묵빈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부인이 이제 운동권 동지입니다 이게 2020년 5월 21일 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대표가 올린 저와 아내의 남영 씨는 1987년에 결혼했습니다 30년을 넘게 말 그대로 동고동락 했습니다 학생운동 동지로 만나 함께 노동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7년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인천 택시 노련의 송영길의 사법고시의 응시라는 조직적 결정에 따라 아내는 고시생 뒷바라지를 2년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인권 노동변호사를 거쳐 지금의 삶을 사는 제게 아내의 남영 씨는 아내이면서 정치적 동지입니다 송영길 씨가 사법고시가 되는데 인천 택시 노련이 큰 기여를 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참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운동권 출신의 주요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다 사법고시를 통과됐는지 지금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사법고시가 통과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법고시가 통과됐으면 두 사람이 변호사니까 한 사람은 정치를 하더라도 남영진 씨가 변호사를 하니까 그래도 알뜰하게 했으면 돈을 좀 모았을 건데 송영길 씨가 자기가 돈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 중요하죠 정치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정치판을 떠나야 되고 그러면 노후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도 부정한 방법이 아닌 선에서 자신의 노후를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변호사 두 사람이 다 변호사인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하나도 못 모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봤습니다 국회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돈이 없네요 송영길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재산순위가 237등입니다 6억 4813만 8천 원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전세 보전금이 한 4억 넘는가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참 의구심이 듭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정치인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자기 집도 그렇게 가질 수 없는지 이 보시니까 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이 송영길 빚만 7천8백만 원 2023년 11월 14일은 송영길 씨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동훈은 재산이 43억인데 나는 돈이 부족해서 4억 3천만 원 전세를 산다 2014년은 송영길이 인천시장 재산 79% 증가 이런 뉴스 나오는데 한동훈은 10살 어린데 재산이 43억이고 나는 4억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술을 마시지 못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됐다는 이야기는 살아온 과정에 대한 회안 같은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다 알죠 변호사니까 정치자금법 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모아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철이 별로 없었던 거죠 사람이 긴 시각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치도 항상 할 수가 없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빼지르게 느끼시겠지만 돈을 버는 일도 항상 잘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고안한 소득생애 가설 같은 걸 보게 되면 대개 한 50대 정도가 피크가 되고 60대 이후에는 근로소득 같은 게 현저하게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떻든 그것은 태연한 척 그렇게 노력했지만 송경제 씨가 무척 괴로워했다 죄를 안 지었으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송경제 씨의 부인 대신에 남영식 변호사가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달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죄가 없으면 뭐가 이런 걱정입니까 죄가 없으면 검찰이 부르든 경찰이 부르든 여러분들 뭐 그렇게 쫄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평화봉사당으로 이렇게 일을 했고 지금은 참 아깝게 돌아가신 크리스탠슨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수가 쓴 글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딱 이번만 한 번만 하면 다음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번 한 번만 여러분 뇌물을 존재를 300만 원 받는다 200만 원을 받는다 이번 한 번만 동봉투를 돌린다 이런 거가 그 한 번만 보면 큰 비용이 아니죠 그걸 한계 비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 때문에 뭡니까 자기의 경력과 인생 전부를 다 날려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계 비용은 적지만 총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절대 딱 이번 한 번만 할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돌아가신 크리스탠슨 교수가 한계 비용과 총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인생에서 개인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돈 봉투는 뿌린 거고 그걸로 뭐 그냥 본인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죠 전남 고공에서 나서 참 586 운동권 출신에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출시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워낙 계양구의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송영길 씨가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영길 후보가 출마했던 인천광역시 계양을은 상대 미래통합당 후보가 약체이기도 하지만 송영길 후보가 워낙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전산 조작할 필요도 필요 없어도 당선되는 거죠 왜 그럼 송영길 씨가 당일 투표 에서 이기고 사전투표는 큰 폭으로 이겼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 에서 이기면 무조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간신히 이기게 되면 그건 무조건 더불당이 사전투표 조작해서 다 이기는 선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아무튼 뭐 어떻습니까 그동안 참 잘해왔는데 막판에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선거권이 회복될 정도가 되면 60대 중후반인데 그때야 시즌이 끝난 거 아닙니까 받았다 됐다 감사합니다.